오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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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뭐 있어요! 뭐 있어! 방금! 아! 진짜! 아! 아! 나 왜이러냐! 여기서! 여기 물었어요! 물었어! 방금! 오! 대박! 대박!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일이 조금 있어갖고 바다에 못갔는데요! 네! 그래서 잠깐 짬낙을 해볼까 합니다! 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듯이 하루라도 낚시를 쉴 수가 없겠죠! 네! 가을은 짧고 다가오는 겨울은 아주 깁니다! 네! 근데 저는 왜 사계절 내내 겨울인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하하! 젠장할! 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서울 시민들이 낚시하러 아주 많이 찾는 반포에 있는 설해섬에 나와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저의 대상어종인 베스를 베스죠! 베스! 베스를 잡아볼까 합니다! 네! 베스는 1973년 식용으로 들어온 건데 너무 먹성이 좋아갖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람에 유해 어종으로 분리되었죠! 네! 찌리박의 깨알 상식! 정보가 아주 고소하죠! 하하하하하하! 네! 설해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4월달쯤에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이것을 바퀴벌레 섬이라 부릅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솔로 천국! 커플지역! 야이씨! 네! 오늘 저 여기서 베스 잡으면 이제 망둥이 앉았고 베스 잡으러 돌아다닐 겁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그럴 일 없다고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젠장할! 네! 근데 그리고 베스 잡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살려주면 안 된다 그러던데? 네! 별 걱정 다 한다고요? 하하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얼른 잡기나 할게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베스 잡을 채비는 민호를 달았습니다! 네! 제가 이거 낚시하기 전에 낚시가게 들렀다가 너무 예뻐서 하나 샀는데 처음 써보는 겁니다! 네! 오늘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 베스베스! 베스를 잡아볼까 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대박이죠? 오! 가벼운데! 생각보다 멀리 날아갔는데요? 아니 뭐야? 여기 베스 있긴 있는 거야? 젠장아! 아이 젠장아! 여기 베스 있긴 있나요? 유튜브 보니까 다른 사람 잘 잡던데?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잡아갔나? 젠장아! 더워줄 건데 이거 허찌거리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 오! 뭐 툭 쳤어요! 오! 대박! 뭐지? 오! 대박! 오! 뭐 툭 쳤어요! 뭐 있긴 있나본데? 네! 조용히 낚시 해볼게요! 떠들어서 그런가? 오!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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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아! 여기 뭐 있어요! 뭐 있어! 방금! 아! 젠장아! 아! 나 왜 이러냐! 여기서! 여기 물었어요! 물었어! 방금! 오! 대박! 대박! 크지는 않았는데! 조그만 베스 같아요! 조그만 베스! 조그만 베스가 물었습니다! 오! 대박! 아! 씨! 카메라를 계속 켜놓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오래 안가서 제가 중간중간 끄거든요! 아! 씨! 끈 사이에 물었어요! 끈 사이에! 아! 젠장아! 아! 씨! 제발! 한번만! 한번만 다시 물어줘! 아! 씨! 아! 씨! 아! 아까 거 잡았어야지 되는데! 아! 씨! 아! 씨! 낚싯댁! 낚싯댁 확 그냥! 아! 씨! 민호! 맛있게 생겼는데 왜 안 먹을까요? 아! 젠장! 야! 먹어봐! 맛있어! 어? 수박맛이야! 수박맛!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예! 설해섬에서 여기 미니스탑 앞에 여기 있는 포인트 보이시죠? 예! 여기가 포인트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던진 지 한 30분 조금 넘었는데 여기서 쇼파이트만 예! 두 번 받았습니다! 오! 대박이에요! 오! 씨! 예!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 젠장! 민호로 한 번만 잡아보고 싶은데 아! 드럽게 안 무네요! 아! 젠장! 아! 씨! 아까 잡았어야 됐는데! 조금 더 해보다가 지그헤드로 예! 채비를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나요? 저 물고기 떼들? 저 중간중간 까만 것들! 안 보이나? 아! 씨!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저기!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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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막 튀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해갖고! 저기까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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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시죠? 안 보이나? 아! 젠장! 왜 안 보이지? 보일 텐데! 저기 엄청 많죠! 고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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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점들이 꼬리예요! 꼬리! 와! 여기 대박인데? 저거 뭐죠? 무슨 고기지? 저게? 오! 여기! 여기! 다 고기예요! 고기! 오! 대박! 뭐지? 아! 씨! 오! 고기들! 고기들! 오! 고기들! 고기들! 오! 저거 뭐지? 아! 씨! 잡고 싶네! 아! 젠장! 오! 그냥 막 뜰채로 막 다 뜨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대박! 와! 여기 조만간 예! 대낚시하러 와야겠는데요! 오! 대박! 제가 저거 뭔지 꼭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약속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 조만간 다시 와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오면 우리 배수 한 마리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